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왼쪽 고가차도 반포할 시 서울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방향 왼쪽 고가 반포할 시 서울 성모병원 방향입니다 왼쪽 고가차도 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다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서 강남 신논현역으로 올림픽대로로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우측 확인하면서 좌우측 계속 확인 우측 한번 확인 오는 거 없죠 좌측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액셀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떼고 차단기 열리는 거 확인하고 멈추는 거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시면 돼요 우측 깜빡이 차를 우측 방향으로 살짝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좌측 숄더 체크 숄더 체크 오는 차량 없죠 그럼 우회전 보행자 한번 확인 액셀 부드럽게 액셀 부드럽게 자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우회전 할게요 오토바이 신경 쓰고 좌측 한번 숄더 체크 좌측에 오는 차량들 좌측에 오는 차량들 지금 액셀 부드럽게 밟으며 맨 끝차로로 좌측 깜빡이 켜고 도시고속도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합니다 우측 코너 좌측으로 합류해야 돼요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액셀 밟으며 뒤에 차량 오기 전에 부드럽게 차량이 절반 정도 들어왔으면 전방만 확인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더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하면서 차량 절반 들어오면 전방만 확인 다시 한번 더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하고 전방 확인 충분히 안전거리 두고 액셀 컨트롤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에 미니 쿠퍼 가까이 오기 전에 부드럽게 전방 확인 브레이크 준비 자 브레이크 밟지 않았어요 밟을 일이 없었어요 다시 액셀 부드럽게 가양대교 지나갈 거예요 자 들어오는 차량 신경쓰고 액셀 힘 살짝 뺐다가 안전거리 충분히 만들어주고 다시 액셀 밟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양대교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고요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살짝 터치 빼고 다시 따라갈게요 다시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떼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할 거예요 차량이 살짝 막히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면서 편안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의도를 지나고 있고요 우측에 차 한 대 빨리 오고 있죠 그럼 제가 액셀을 더 밟고 저 차보다 속도로 올린 다음 깜빡이를 켜고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빠질 거예요 수산시장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의도 옆입니다 국립현충원 방향으로 우측으로 빠질 겁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 있는 차량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부드럽게 브레이크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여유롭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드럽게 들어온다면 양보해 주기도 훨씬 더 편해요 급하게 들어오면 양보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로 변경은 부드럽게 하세요 자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빠집니다 우측 깜빡이 후방 살짝 확인하고 부드럽게 브레이크 살짝 내비게이션 화면에 미니 지도 보면은 영등포 로타리 방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수산시장 방향으로 간다고 미니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내비는 네이버 내비게이션입니다 계속 직진 우측으로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합류할게요 내려오는 차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 없죠? 그럼 부드럽게 들어가셔도 돼요 깜빡이 끄고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방향 우측 깜빡이 합류되는 차들과 크로스되는 지역이에요 한 대 한 대 서로 양보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고 아이고 들어가고 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알아서 밟았어요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동차는 안 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약 600m 앞에서 국립현충원 방향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자 국립현충원 방향 왼쪽 왼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차로 변경해서 한번 들어갈게요 점선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후방에 오토바이 달려오는 거 확인 깜빡이 액셀 부드럽게 밟으면서 들어왔어요 계속 직진 전방 차량 확인하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운전하는 겁니다 자 고가도로 타고 넘어갈게요 살짝 내리막입니다 내 차로 잘 지켜주고 우측에서 합류되는 차들 지금부터 신경 쓰고 계셔야 돼요 전방에 합류되는 차들 후방 살짝 확인해주고 혹시나 내 앞으로 빠르게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중앙대 근처에요 중앙대학교 근처입니다 계속 직진해서 강남 터미널 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반포 IC 방향으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후방 차량 가까이 오기 전에 액셀 밟으면서 부드럽게 핸들을 부드럽게 돌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카메라 속도 여러 번 확인 우측 깜빡이 우측 차량 확인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부드럽게 국립현충원 바로 옆입니다 바닥 하사이표 잘 보셔야 돼요 1,2차로는 좌회전 차로예요 그리고 3,4차로가 직진차로입니다 전방 신호 여러 번 확인 직진 신호죠 앞에 차 브레이크 바른 거 보세요 난리 났죠? 저게 왜 그럴까요? 안정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저렇게 여러 번 계속 앞에 차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브레이크 가까워지면 또 브레이크 이렇게 밟고 운전하는 거예요 엄청 안 좋은 습관이에요 좌측 깜빡이 브레이크 살짝 양발 운전을 하나 어떻게 저렇지 액셀 왼쪽 고가차도 반포할 시 서울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방향 왼쪽 고가 반포할 시 서울 성모병원 방향입니다 왼쪽 고가차도 춥겠다 좌측 코너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살짝 속도만 줄여주는 거예요 멈추는 거 아닙니다 속도 계속 줄여주고 뛰었다가 다시 브레이크 살짝 반브레이크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액셀 우측 신경 쓰고 약 600m 앞에서 직진이에요 직진이에요 왼쪽 지하차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우측 차 신경 쓰고 신호등 여러 번 확인하면서 계속 액셀 적당한 안전거리 계속 유지시켜주세요 잠시 후 왼쪽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 지하차도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시기가 오면 브레이크로 바로 옮겨서 살짝 브레이크 살짝 다시 떼고 다시 액셀 우측으로 차로 변경 후방에 있는 차 확인 부드럽게 적당히 들어왔으면 스탑 깜빡이 끄고 반포 RC 방향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첫 번째 차로로 계속 직진합니다 강남대로 방향으로 1차로 타고 계속 직진 800m 앞에서 유턴할 거예요 유턴한 다음에 80m 앞에서 다시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는 강남 교보 타워 사거리입니다 계속 액셀 신호 여러 번 확인 좌측 깜빡이 포켓 차로로 유턴하려기 위해 첫 번째 차로로 왔습니다 유턴하자마자 여기 좌측에 보이는 노브랜드 카페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유턴하자마자 우회전입니다 아시겠죠?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이에요 지금 보행신호 들어왔죠? 그럼 유턴 가능한 거예요 순서대로 앞에 차 따라 유턴 들어갈게요 유턴하고 유턴 끝나자마자 우회전입니다 택시 따라서 들어갈게요 우회전 보행자 확인 보행자 보내주고 부드럽게 출발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할게요 좌우측 충분히 확인하고 지나가셔야지 돼요 우측에 차량 오죠? 좌측은 아무것도 안 와요 우측에 차량 한 대 더 오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확인 업죠? 액셀 다시 브레이크 살짝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 Электив ugoен 감사합니다.